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,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입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7도,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. 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,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